안녕하세요 롱뷰입니다. 드디어 아이폰 SE, SE2라고 하기도 하고 SE2020이라고 하는 그 신제품을 따끈따끈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정발은 아직 시작은 안됐지만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업데이트를 추가로 해볼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델명이 같아서 전세계가 혹시 이제 뭐 애플케어 플러스로 하나가 되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추후에 이제 변경이 됐죠. 이미 개봉기 영상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후딱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이트 모델, 실버에 좀 가까운 그 화이트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 실제 색상도 궁금하고요. 박스 전체적인 느낌은 일반적인 기존 아이폰들과 동일합니다. 일단 이걸 뜯어볼게요. 자, 비닐을 제거했고요. 이렇게 열면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이런 구성도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짜잔! 아이폰 SE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성품도 간단히 훌커 넘어갈게요. 아마 국내 정말은 이게 이제 5와트짜리 220볼트 돼지코로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이제 동일한 5와트인데 110볼트짜리고요. 라이트닝 포트로 연결되는 유선 이어폰 하나,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 뭐 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통 아이폰 세로 삽에는 QC를 확인하는 편인데 알루미늄 부분에 마감을 좀 신경 써서 했네요. 이번 제품들이 워낙 요즘 공장들의 이슈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이제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재탕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뭐 덴트도 없고 스크래치도 없고 마감이 깔끔합니다. 기존 형태의 아이폰 8가 매우 동일하게 생겼죠. 컬러는 이제 실버에서 조금 더 화이트, 순백 컬러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데 영상이 잘 담기지 모르겠어요. 정말 깨끗합니다. 후면에 이제 뭐 SE라는 로고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련번호도 없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특이해진 게 아이폰 10 이후로부터는 전면에만 이 필름이 붙어 있었거든요. 아이폰 SE는 이제 정말 아이폰 8의 재탕답게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전원을 키면서 스펙도 간단히 훑어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334x750. 그러니까 사실 FHD도 안 되는 그런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HD급 그냥 해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는 148g. 요거 일단 측정을 해 볼게요. 뭐 트루톤 디스플레이 다행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디스플레이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지? 뭐 쓰레기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두뇌는 아이폰 11 프로에 들어있는 그 제품과 동일한 A13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몸은 작은데 엔진은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모닝에 그랜저 3.0 엔진을 넣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램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밝혀진 바로는 3GB 램. 아이폰 11 프로가 4GB, 얘는 3GB 램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면에 보이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1200만 화소. 이거는 뭐 그렇다 쳐도 전면에 있는 이 카메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700만 화소밖에 안 보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700만 화소면 셀카를 찍을 때 뭔가 드라마틱하게 나온다는 거. 반대로 고화소에 카메라를 쓰면은 내 얼굴에 대해서 현타가 좀 온다는 거. 지문 인식이 그리우셨던 분들은 훨씬 호호에 가깝겠지만 페이사이드에 익숙해졌던 아이폰 10 이후에 사용자분들에게는 지문 인식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기도 해요. IP67 등급에 기본적인 생활 방수가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1미터에서 30분 정도의 생활 방수를 의미하는 거죠. 세부 스펙으로 좀 신기한 거는 와이파이 6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이거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라우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테스트하지 못하겠지만 추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싶고요. 그다음에 보급형이라서 듀얼 E심 물론 물리심이 아니긴 하지만 지원 안 해줄 줄 알았는데 물리심과 그리고 E심을 사용한 듀얼 심 카드도 지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5G 모델은 아이폰에서 출시가 안 되기 때문에 4G 그러니까 그냥 LTE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카메라를 말씀드렸는데 카메라의 기존 스펙들은 아이폰 8과 거의 흡사해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한 아이폰 11 정도의 그런 인물 사진이라든지 그래픽 처리를 한 서드파티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24프레임 30프레임에 4K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게 넣어줬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에 맞게 스펙을 맞춰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트로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개봉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컬러랑 디자인 느낌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사용 방법이라든지 팁 노하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세팅을 한 다음에 실제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폰 8이나 아이폰 7 사용할 때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이 적은 암페어의 배터리 때문이었는데요. 다시 SE를 사용하게 되면서 거기다가 최신 칩셋인 A13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저도 예측이 조금 어려워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정말 도움될 만한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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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